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잠깐... 저기 가기 전에... 일단 이것까지 해놓을까? 딴 것도 좀 해야되는데? 일단... 일단... 일단 완료는 하나죠 옷 바꿔있고 열 십자님 어서오세요 야... 시체중 치워라 좀 하...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이거 시체중 치워놓고 살려라 아유...왜 이렇게 달고 이제... 이... 이게 이걸 뭐... 조명빨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데? 야 니가 그것까지 말하는 애라매 와... 나... 이거...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와... 나... 이 무적 NPC들아 야... 나 참... 아유... 야... 완전 입에다 걸레를 물었다... 걸레를 물었다...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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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좋은 내가 해줘야지 뭐... 아유... 공격하고 싶지만... 공격해도... 얻는게 없어서... 자... 일단... 다른 퀘스트부터 좀 하자... 여기... 이런저런 퀘스트가 많기 때문에... 어... 이 근처에도... 이 근처에도... 일단... 일단 여기부터 가야겠네... 엠... 엠... 에이... 엠... 엠... 지금 내가 오버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분을 비행을 명령에 가면 퍽게재료를 달고 없을 때 타는 데와 함께 왔을 때 퍽게재료를 곧 그 후에 퍽게재료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는 퍽게재료를 가지고 왔을 때 퍽게재료를 주지 않게 흠, 흥, 그 장소에 있다는 것 같았네요. 아무튼 저는 급급을 야옹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띠러그는... 네, 띠러그는 좋지 않나요? 너의 운명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너의 운명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너의 운명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띠러그는 띠러그는 모든 그리스맛을 지켰었을까? 그리고 띠러그는 꽤 많았을까? 띠러그는 띠러그가 높아졌을까? 그리고 너의 운명을 찾았을까? 저의 운명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띠러그는 고기의 끝에 맞을까? 정말 맞다. 이제 왜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내가 바닥에, 롯데, 롯데, 띠러그는, 이 차량을 떠나는 것 같다. 이 차량을 떠나는 것 같다. 나는 항상 여행을 가면, 항상 가고 있는 곳에 뵙고 있는 곳에 가야겠다. 나쁜 방법은 없지? 당연히 너는 항상 여행을 할 수 있잖아. 아하 여긴 원래 10시에 넌 죽었어 수고수고수고 머리에 못을 맞아와라 내 기분이 이에 갈거야 이 자식은 어 이제 매그넘인데? 저 매그넘 유니크 아닐까? 왠지 유니크 유니크 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거구나 자 유니크네요 몇표 사기꾼의 외투 방랑상인의 어? 홍정우? 근데 뭐 별필없고 뼈토 핀셋 내..내도 있겠죠? 익숙한 뇌조각 이게 내건지 어떻게 알겠지만 아니 알겠지만 뇌조각이 익숙하대요 내 조각을 내 뇌조각 내꺼 내꺼 내가 다시 주워 저게 퍼그를 얻지않나? 자 기타에 있죠? 자 기타에 있죠? 내 조각? 내꺼? 내꺼? 착용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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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무기중에서 어 저거 뭐야 어 이거 이거 이거의 그거죠? 이건 버려 버려야 되니까 사사구경인데 무게는 3이고 데미지가 80이야 넣어놔 펑갈매 펑갈매가 엄청 많아 지금 펑갈매를 좀 가져가죠? 30개 아니야 더 가지고 이제 어 여기는 되게 특이한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DL시라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죠 제 네이든을 구하는 크래스는 끝난거야 구했잖아 이제 끝난거야 이제 하지만 남아있는 즐길거리가 엄청 많잖아 지금 자 그중 하나인 그 워싱턴 DC 던워치 던워치 밀딩이랑 연계되어있는 퀘스트 하나 해보도록 하죠 약간 공포 분위기의 퀘스트인데 내가 공포스럽게 안하면 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하면 살짝 공포스럽죠 해안선을 따라가다보면 어 어 재난구조 전소기질 라는 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곳에 와서 바로 들어가서 퀘스트를 받아도 되지만 그러면 안되죠 심심하잖아 주변에 뭐가 있나 살짝 살펴보고 주소 먹을게 있나 살짝 살펴보고 여기도 들어가보고 저기도 들어가보고 저기도 들어가보고 의료품이 좀 있을거야 그래도 라드어웨이 라드엑스하고 라드어웨이는 좀 많이 쑤시 어 어 벌써 바로왔네 여긴 여긴 마지막에 들어오고 저기가 퀘스트 받는 곳이거든요 테스트보이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컴퓨터를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여기 brilliant 탄약상자도 있구요 자 어 비영리 형자 비영리 음 나 근데 사회에서도 비영리단체라는 거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 믿기지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유닛 임무요인 지역주민들의 의료 및 사회적 요구량을 평가하시오 보건주의 경보를 전파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기초 지원을 제공하시오 영방 피트리스 등기사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시오 자원봉사자들은 정부와 민간 모두를 시행하는 선택적 선행 프로그램의 기준을 반드시 항상 준순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염병과 당신 전염병이에요 신종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확인하여 나와 내 이웃을 지킵시다 증세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흐르는 땅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종기 대량의 외부출혈 사회주의 같은 신종사상 사회주의 얼마나 간첩에 대한 방비를 하려면 증세에 사회주의 같은 신종사상 사상들까지 넣어놨어 agens 이것은 한국인의 외부출혈 그것은 현미의 외부출혈 이것은 허투명 모야 은 이제 확인이 컨설턴트 컨설턴트 되고 격리가 임... 임플리즌? 신고 C I R R R 리... 뭐라고 해야 되냐 신고는 증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적 질병 아이스크림협회들 중심과 질주 모임 이성민 동성 남교협회 전시회 축제 찾아다니기 모임 집에 혼자 처박혀 있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사람들 만나는걸 피하고 혼자서 혼자서 생활하래 자원봉사자들이 단 첫번째 차편이 오늘 도착했다 연방정부의 참여가 부담스럽다 등록프로그램은 대충 여기 어디시면서 시행 중인 것 같다 그들이 쓰다버린 비분들이 좀 있는데 저에다 내가 보관 및 사연물품에서 재활하고 제시받은 것들이 있다 기초황상제하고 위생용품은 얼마간 소환 손에 넣었다 그리고 신종 전염병이 관한 경고크 팜플렛을 몇 박스도 함께 이랬을 공고가 많지 않았기에 일단 무태에서 쉴 수 있었다 나는 이제부터 빅토리아와 함께 복지센터 짓는 일에 추력해야 한다 나머지 자원봉사자들 공동체에 합류하여 이곳 상황에 공감하는 동안 말이다 이게 뭐 복지센터를 짓는 모양인데 복지센터를 지으라고 정해진 위치가 아주 웃기는 곳이다 다닥다닥 붙여 지은 데다 그나마 더 짓다 말아서 이건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회사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난 나외형 물품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그래야 야외센터를 지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야외센터인가 보네 지금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쪽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상당 구역에 기본 생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방용 기초 백신용 약품과 위생시설 일부부터 요청해야 할 모양이다 복지센터 건립을 복지센터 건립을 그냥 이 지금 야외텐트 한걸로 건립 완료야 음 다 읽으려니깐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애 대략 요점만 정리하면 예 어떤 전염병이 창궐돼서 이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돼서 그 전염병을 막으려고 의료센터를 짓기 시작했는데 아 여기 안되네 그 지으라고 한 대가 엉망이여서 예 이쪽에다가 따로 지은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예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러는 와중에 해폭탄이 터진 거겠죠 흔한이 흔한 풀하우3에 풀하우3에서 흔한이 흔한 스토리군 지원은 제대로 안되고 그 와중에 해폭탄은 터지고 아름다운 팔꽂은 하늘 나라로 손잡고 잊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내일 세계 마을셀라 전쟁전책 일어난 ondern 전쟁전책 마을셀라 여 어디갔어? 융합계절 계란님 어서오세요. 성교사? 이 시대에 성교사가 있어? 아니, 정확하게. 내 믿음을 더 알려줄게. 어... 그러면은, 얘는 되게 착한 것 같다. 근데 조금 씻지. 방사능 때문에 못 씻나? 말투도 뭔가 홀린 것 같은... 그래, 이거 물어보자. 그냥 민속신앙 같은 그런 거 맞나 보네요. 이 양재는 얘가 만든 게 아니죠. 호스톨, 인어 워드.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스웜폭은 어떤 외국인들에게 위험한 것 같다. 우리의 스웜폭은 우리의 스웜폭을 지키는 것 같다. 맞다. 도로에서 발굴의 장소가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바랍니다. 길에 대중당? 응? 얘가 어떤 앤지 이거 보면 나와요. 자. 로버트 선자. 선작은 특이한 인물 그의 신앙은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내 성교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 뭔가 있는 것 같은 인물 범죄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은 아니다 전도를 위해 포인트를 루그아웃에 있는 동안 그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지 주기적으로 방문해 볼 것 잡아먹었지 않을지 부족문학 여기에 이 포인트 루그아웃에 웬만한 곳들은 다 정리 얘가 가본 거죠 제이후더님 와서 오세요 혼자 살고 있다 가나칸 사기꾼 책 한 권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바로 이 퀘스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어우 깜짝이야 어? 자기야? 말투도 이상하고 어쨌든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 여기서 시작이 아닌가 보네 저기 저택 보이죠 아마 저기일 거야 어떤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야 얘는 진짜 피통 엄청 많다 원탐에 좋으려나 한탐에 일단 은신 은신했는데 네 3칸 줄었어요 머리가 약점이 아닌가? 침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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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더 침묵타 한 방 더 침묵타 한 방 더 약품은 많이 주네요 착한 녀석이네 약품을 많이 주고 왜이래 이거 포인트가 아 이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상하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망가진 것 같은데? 어 저택이 어딨지 아 저기 있구나 근데 아무리 민속신앙이라고 해도 뭐 인형 갖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찾았냐 되게 끔찍해요 인형 갖고 장난치는게 정말 끔찍해요 아 예전에 척키 그 뭐야 척키 인형인가 뭔가 사탄 인형 그것 때문에 아 이거 또 사람처럼 꾸며는데 됐나? 여기도 먹을게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뭔가 알지 못하는 어 징그러운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물 그물 음 이상한게 있죠 뭐 일단 뭐고 뭐고 다 찾고 보자 아니요 던워치 아니요 던워치 공포게임 공포스러운 음 퀘스트죠 혼자서 살고있는 할아버지 뭔가 수상적은 책상 책장 정리 안된 집 내부 떨어져있는 제리폭탄 아 별게 다 수상적어보여 이상하게 금속보품이 있고 옷장에 이상하게 옷은 많구요 이거 뭐지 아야야야 잘못 잘못 잘못됐어 책까지 버리고 야 진짜 먹을거 없다 아니요 개 여기 뭐 있는게 없네 스텔스보이 하나 그런거 찾은게 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무기고 탄약이고 오 그래그래그래 사이코 사이코 몰핀 사이코 몰핀 사이코 몰핀 로든건 좋다 역시 누가 꼬로 여섯 번이나 있네 옷장에 옷이 정말 많군요 옷장에 옷이 정말 많군요 다 뒤진거 같애요 다 뒤진거 같애요 응 여기도 있네 책 뭐 스킬책이나 뭐 그런거 있었냐 책 장망 엄청 넘네 책을 엄청 좋아했나봐요 여기 전 주인이 원래 살던사람이 야 한쪽 두 세쪽 벽면이 다 책이야 책장이야 책이 이렇게 많나 책이 이렇게 많나 아 야 야 야 야 얼굴도 안보인다 야 블랙홀 만화가 없어졌어 아직도 없어졌어 그녀같이 할 수 없는가 그녀같이 얘기하니 아 책장 책이 그 책 뭐 책 책장이 1층 2층에 걸쳐서 사방에 다 있어 책을 엄청 좋아한 뭐 책장사 있나 이 곳은 30년전 봤어 좋. 좋. 사람들이 사는 바퀴하고 있어야 할 수 있다면 특히 이 시절이 같은 경우에는 civil discourse 우리의 사로 지내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단단한 것이 그의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책을 갖다 달래요 네 공짜로 해주는 법은 없죠 천캐 블랙홀 일가의 흑심 블랙홀 일가 일족의 저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너는 어떤 괴로워지지 않나요? 무엇을 도와주지 않나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맞지 않나요? 우리의 이름은 블랙홀 이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흑심을 기억하셨을 때 우리의 흑심을 기억하셨을 때 우리의 흑심을 기억하셨을 때 우리의 흑심을 기억하셨을 때 특히 이 흑심을 기억하셨을 때 특히 이 흑심을 기억하셨을 때 얘의 말투가 그 뭐지? 그 되게 어떤 영화 보면은 아 그 비슷한 애가 있는데 100년이예요 그리고 아직도 강해져요 너는 국회의원의 기술에 대한 예를 들어요 내 친구 당신은 자 일단 책을 찾아다 주자 걔네 일족이 여기에 굉장히 오래된 지주인 것 같은데 나가는 길이 어디야 책을 찾아 달래요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야만요. 오바디아가 너의 책을 구입한다고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주 조심하자, 아이들. 너는 그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지. 그 책은 그릇벡니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죄의 의미입니다. 네, 그릇벡니라는 이름입니다. 그릇벡니가 그릇벡니라는 책과의 사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릇벡니라는 길을 찾고, 오바디아가 그것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너의 돈을 전달할 수 없지. 하지만 제가 어떤 의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당신은 그릇벡니라는 길을 찾아뵙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릇벡니라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책을 찾으면 어 어 저장 어 소설어 아 걔 이름이 뭐더라 미철소설어 걔 이름이 뭐지 섹시하네 말하는거 아니야 뽕가 뽕가 자 이 뽕가 혐의를 좀 단축해서 해놔야겠다 아아 나쁜 아줌마 붉은머리 말고 저 위에도 뭐가 있는데 야아 멋있다 야 서양빛이 미치는 이런 나무 야 언덕 응 어 하지만 오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오 퉛퉛퉛퉛퉛퉛퉛퉛퉛퉛 앱시스템 앱태베이틴 이건 한방 야 리버였어요 앱시스템 앱태베이틴 그 먹히는데 두방인가로써야돼 두방인가 세방 이렇게써야돼서 AP가 아깝죠 자 바로 앞에다 대고 그냥 쏘면 AP가 떨어졌어 자 벌써 레벨을 또 했어 설득 흥정 대형화기 에너지무기 에너지무기도 조금 이제 슬슬 폭발물은 한 60까지만 해놓고 에너지무기 자 24레벨이에요 점점 이제 하나만 찍으면은 그건데 탐험가 탐험가 찍어 가자 야 야 이거 겁나 좋은데? 다혈질? 일단 탐험가 찍고요 모든 폭이 두개에요 저거 모두 어 리벨러스 까니까 저렇게 됐어요 내가 뭘 잘못 깔았나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모든 지역이 다 나왔어요 모든 지역이 다 이제 나오죠 모든 지역이 다 이제 나오죠 아 병뚜껑 어? 설마? 참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거죠 뭐 풀아웃하면서 한번도 안탱기고 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자 잠시만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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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